전기공부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반갑습니다.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입니다. 이 강의는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에 나오는 모든 수학을 정리하는 강의입니다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까지 A제곱-B제곱을 바꿔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. 이것도 인수분해입니다. 인수분해. 인수분해 뭐였죠? 다시 돌아오세요. 인수분해는 곱으로 나타내는 거에요. 곱으로. 곱으로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어떤 식을 빼기로 나타낸 거에요. 이거는 곱으로 나타낸 거에요. 이래서 곱으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다. 이렇게 가면 인수분해. 알아두세요. 곱으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다.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해볼게요. x제곱-9제곱은 뭐가 될까요? a는 뭐죠? x. b는 뭐죠? b는 9에요. b는 9. 그러면 대입만 하면 돼요. x 플러스 9. x 마이너스 9. 바꿔 볼게요. 여기서 x제곱-9로 해봅시다. 이거 다른죠? 위에 있는 건 9의 제곱이고 밑에 있는 건 9에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제곱꼴이 아닌데요? 제곱이 아니에요. b제곱이 되려면 제곱 모양이 되어야 되니까 9를 제곱 모양으로 바꿔주세요. 제곱 모양으로 바꿔주면 x제곱 3의 제곱으로 할 수 있겠죠? 3의 제곱은 9잖아요. 3의 제곱은 9니까 여기서 a는 x였던 거에요. b는 뭐였죠? 3이었던 거에요. 그래서 x 플러스 3. x 마이너스 3.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어? x 마이너스 3. x 플러스 3 안돼요? 됩니다. 되는데 첫 번째 식으로 많이 쓰니까 첫 번째 식으로 외우세요. 한 번 더 해봅시다. 지금 두 번째 케이스. 이렇게 9. 제곱꼴인데 제곱꼴을 감춘 형태로 많이 나와요. 무슨 말이냐. 이거는 9의 제곱이라서 아, 여기에 b가 딱 9가 들어가겠구나. 이거는 잘 안 나와요. 이 모양이 여기에 딱 들어가게 바꿔줘야 돼요. 변형시켜줘야 돼요. 9를 3의 제곱으로 바꿔준 것처럼요. 이 부분 연습해 봅시다. 다시 한 번 공식 써 볼게요.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 마이너스 b. a 플러스 b다. 우리는 a가 x가 많이 들어갈 거니까 x를 넣어 봅시다. x 제곱 마이너스 4. b는 어떻게 구하냐. x 제곱. 딱 2, 2는 4. 이걸로 바꿔줘야 됩니다. 그래서 x 마이너스 2. x 플러스 2. 이렇게 됩니다. 이 공식을 활용하세요. a에다는 x. b에다는 2니까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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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. 어이고.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마이너스를 써버렸네요. 수정하겠습니다. x 플러스 2. x 마이너스 2로 쓰는 게 이것도 바꿀게요.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 플러스 b.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. 라고 외워두세요. 한번 더 해봅시다. x 제곱 마이너스 16. 이건 뭘로 바꿀 수 있죠? 16은 4의 제곱이잖아요. 4, 4, 16. x 플러스 4. x 마이너스 4. 이거 정리하면 왼쪽 식 나옵니다. 좌변. 우변. 좌변 우변. 기억하시죠? 분배법칙 1번 2번 3번 4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.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할까요? x 제곱 마이너스 81. 81 뭘까요? 81. 81. x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. 9 9 81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. 이건 좀 어려워요. 이거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까요? 좀 어려운 걸 넣었는데 이것도 인수분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. 한번 써봤습니다. 이런 것도 아주 조금 나와 가지고 합니다. 이거를 인수분해 해 봅시다. 이거 갑자기 상수가 있으니까 몰라요 할 수 있겠지만 2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요? 2 2는 4. a a는 a 제곱.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꼴이에요.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2 a 플러스 b. 2 a 마이너스 b.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세요. 앞에 상수가 있더라도 쫄지 말고 제곱으로 묶어서 제곱으로 묶어진다면 이거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. 이거 많이 나옵니다. 4번도 많이 나와요. 그리고 5번 끝판왕이죠? 5번 끝판왕 풀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귀엽게 해 두세요. 처음에는 완전제곱식을 해 보려고 해야 돼요. 완전제곱식. 첫 번째 단계. 완전제곱식. 완전제곱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. 그러면은 합곱골로 바꾸려고 해야 돼요. 합곱골로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됐다. 그러면 근해공식입니다. 이 순서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.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.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우선은 적어놓으세요.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꼴로 바뀌지 않는다. 그러면 첫 번째로 완전제곱식 해보고 두 번째로 합곱 해보고 세 번째로는 근해공식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완전제곱식입니다. 완전제곱식. 오케이.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합곱을 배울 차례입니다. 합곱. 어렵습니다. 이거 센스 있어야 됩니다. 그렇지만 우리는 센스가 있어질 거니까 해보죠. 선천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건 없어요. 하면 됩니다. 진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저도 수학 못했어요. 저도 수학 못했지만 고려대 들어갈 때는 수학 다 맞고 들어갔어요. 기본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틀린 문제만 계속 풀어서 맞춰야 돼요. 틀린 문제를 계속 풀어서 풀이를 안 보고도 맞췄다. 그러면은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반복이 중요합니다. 수학은 반복이 중요합니다. 전기 당연히 반복이 중요합니다. 그러면은 우리 해봅시다. 합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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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알아두세요 이번에 기본 문제 여러 번 풀어가지고 꼭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 문제 많이 풀어보고 못 풀면은 카페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복습해보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질문해가면서 해봅시다 합고 기억해두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처음에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완전제곱씨 두 번째 합고 세 번째 근의 공식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완전제곱씨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그러면 7의 반의 제곱은 2분의 7 반이 2분의 7이 반이잖아요 7의 반은 2분의 7이에요 이거 제곱해보면은 2 2는 4 7 7의 49 이게 마이너스 8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번 완전제곱식은 안 되는 거예요 완전제곱식은 안 된다 그러면은 합곱으로 해야 돼요 합곱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합곱 공식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합곱 공식을 쓸 때 곱을 집중합시다 곱을 집중합시다 첫 번째로는 곱을 집중합시다 여기에 합, 여기에 곱을 쓰지만 곱에 집중을 해봅시다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을 찾습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8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것을 찾습니다 여기가 곱의 자리잖아요 곱의 자리잖아요 곱의 자리, 곱의 자리, 곱의 자리를 먼저 찾습니다 마이너스 8 되는 건 뭐 있을까요? 1 곱하기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8은 마이너스 8 되겠죠 그리고 8의 약수 2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? 2 곱하기 8이 되려면 4 그런데 마이너스에 이쪽이 붙일까요?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2 곱하기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걸 다 찾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또 4 곱하기 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3은 어떤 거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정수만 생각해요 정수 정수 마이너스 1 0 1 2 3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게 정수예요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걸 찾았는데 더해서 7이 되는 걸 찾아 봅시다 더해서 7 더해서 7 더하면은 마이너스 7 나오죠 1하고 마이너스 8 더하면요 마이너스 1 8 더하면 7이 되네요 이거 마이너스 2하고 4를 더하면 2가 되고요 2하고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별표가 답입니다 별표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써줍니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되셨나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개만 더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왜 지금 x 대신에 s를 쓴 이유는 라플라스에서는 이 꼴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 꼴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제곱식인지 먼저 봅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반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4죠 근데 이건 3이네요 그러니까 1번은 안 돼요 완전제곱식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합곱 써봅시다 합곱을 써올 때 곱에 먼저 집중을 해야 돼요 곱 3 3이 되려면 곱해서 3이 되려면 뭐가 있을까요 3 곱하기 1은 3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3의 약수는 3하고 1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체를 찾아본 다음에 합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찾아 봅시다 합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대로 s 써주고 s 써주고 s 마이너스 3 s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거를 인수분해 해 준 겁니다 분배법칙 써서 정리해보면 s 제곱 마이너스 s 마이너스 3 s 플러스 3 하면은 이게 나오겠죠 해봅시다 이것도 빠르게 해봅시다 곱해서 6 나오는 거 1 곱하기 6은 6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도 6이죠 2 곱하기 3은 6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도 6이죠 1 2 3 6이 되겠지만 3 곱하기 2는 여기에 썼으니까 중복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거는 빼고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 곱을 알아봤으니까 두 번째로 합을 알아봅시다 합 합해서 5 되는 거 찾아보세요 합해서 5 이거 합해서 1하고 6 더하면은 7이죠 이거 마이너스 7 5 마이너스 5예요 답은 이거죠 2하고 3 가져와서 s 플러스 2 s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수분해 어렵습니다 인수분해 어려워요 기본 문제만 풀 줄 아셔도 충분히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인수분해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으니까 제가 나중에 인수분해 문제도 한번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너스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걸 해봅시다 우리는 처음에 볼 때 첫 번째 완전제곱식인지 봐야 돼요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인가 16 아 16이 아니네 그러면 완전제곱식이 아니구나 하고 합곱으로 가는 겁니다 합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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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중요한 거는 곱을 먼저 본다 12가 되려면 곱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다 해봐야 돼요 1 곱하기 12도 있겠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2도 있겠고 2 곱하기 6도 있겠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도 있겠네요 3 곱하기 12가 되려면 4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도 되겠네요 이게 끝입니다 또 4로 가볼까요 4 곱하기 3 이거랑 이거랑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지우고 인수분해 어려워요 그래도 인수분해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꼭 해보세요 인수분해 어려워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곱해서 12가 되는 걸 다 찾았어요 더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걸 찾아 봅시다 더하면은 이거 13 나오죠 1하고 12 더하면 13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2, 마이너스 13 2하고 6, 8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 더하면은 마이너스 8 7, 마이너스 7 답 뭐예요? 이거죠? 그래서 답은 S 그대로 써주고 S 마이너스 2 S 마이너스 6으로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복습 많이 하시고 기본 문제 꼭 풀어보세요 이거 강의로 안 돼요 기본 문제 풀어보시고 내가 이거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여러 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인수분해 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다 인수분해 한번 가리고 만약에 이렇게 기출문제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풀이 과정에 S 제곱 마이너스 8 S 플러스 12를 인수분해하는 꼴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럼 따로 쓰고 이걸 안 보고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수분해 직접 해봐야 됩니다 이건 강의만 봐서 안 돼요 직접 해보시고요 기본 문제 많이 푸세요 그러면 기출문제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